3위는 상금이 있고, 3위는 없습니다! 회식비! 상금은 회식비! 3, 3, 2전 마지막 경기 미스터라포스 계단 대잔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함성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파! 김종호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음 wirklich 시간!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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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제까지 양 선수 오! 홈템 볼 이후로였습니다. 나온다! 자, 지금부터 미스터 라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자 이거 몰라요 자 판정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ottakan 촤 그렇다 Chasaki의 정수 승리하면서 B조가 개방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3위를 차지합니다 와우 활심 comunidad 자 비빰елейTS